네 화면이 예쁘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 습관이 이제 되나서 뭐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가족들 여기 우리 사돈들이랑 둘째 딸 사돈들이 내일이면 한국 가시는데 여기서 공항이 한 15분 걸려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하루 해변가도 보고 점심 엄마 마들스테이라고 여기 명동 교자라는데 아까 칼국수 콩국수를 저는 좋아해서 엄마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고 다 그쪽으로 모였고 마침 사돈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먹고 지금 와서 이 집 왔는데 마루로 전부 바뀌어져서 천정도 했었는데 마루 옛날 집이랑. 근데 그 마루바닥은 옆에 사람들이 3년 된 뜯어낸 걸로 했대서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재밌게 했네요. 또 어찌됐든 근데 여기 조명발이 아주 좋아서 제 혼자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서 켰습니다. 짧게 1분이면 또 들어가는 거니까 뭐는 날이 아니고 이제 시간 되면은 이 영상들을 이렇게 틀어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나누면 되겠죠. 저는 재밌었고 우리 딸들 셋인가 네 딸하고 네 두 며느리하고 지금 시장 갔는데 이제 곧 오면 또 켜겠습니다. 네 여기 조명발 너무 좋네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